2개 정도 끼운 프라모델 3호 짜리 2개 끼워놓고 하면은 거의 한 30불에서 한 40불 나와 4만 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서도 살 때 홍콩 사이트에서 딱 가서 무료배송이다 그러면은 그 모델만 따로 쫙 마스킹이.. 무차면 다들 모르는데 그러다가 걔네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배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 2불에 그 대신 뭐 한 구매 리미트가 한 120불 정도